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고 빠르고 오래 함기되는 경선식 영단어의 저자 경선식입니다. 초등 3, 4학년용에 이어서 5, 6학년용 1강 및 샘플강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해마학습법을 먼저 체험을 하게 될 텐데요. 영어 단어를 빠르고 오래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해마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지만 영어 단어에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 4학년용에서 이미 들었던 학생들은요. 그때 암기했던 12개의 한글 단어가 얼마큼 머리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3, 4학년용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5, 6학년용부터 듣는 학생들은요. 이 해마학습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12개의 한글 단어를 제가 한 번만 딱 불러드릴 텐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바로 암기하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1강에 있는 12단어를 10분 만에 완벽하게 암기하는 체험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해마학습법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암기를 할 때요. 우리 뇌에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암기할 때는 그 해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우리가 암기할 사항을 그림 그리듯이, 상상하듯이 영상 이미지화 시켜서 암기할 때 암기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체험으로써 한번 느낄 텐데요. 제가 12단어를 단 한 번만 불러드릴 텐데 어떻게 암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재밌게 상상만 하면 돼요. 알겠죠?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재밌게 상상만 하면 됩니다. 그림 그리듯이. 자, 그러면은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자, 눈을 감고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재밌게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눈 감으셨죠? 자, 시작합니다. 자, 커다란 풍선이 둥둥 떠올라가고 있어요. 풍선. 자, 그 풍선 밑에 돼지가 묶여져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돼지. 자, 그 돼지 코에서 번쩍번쩍하는 동전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동전. 자, 그 동전이 막 쏟아지니까 우산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산. 자, 그 우산을 누가 쓰고 있나 봤더니 아기가 쓰고 있네요. 아기. 자, 그 아기가 우산을 한 손으로 들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막대사탕을 맛있게 빨고 있어요. 막대사탕. 자, 그 막대사탕을 맛있게 빨다 보니까 사탕물이 줄줄 녹아 흘러서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 자, 그 바다 위에는 고래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고래. 자, 그 고래 등에서는 설탕가루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 자, 그 설탕가루 위에서 피노키오가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설탕가루를 타고 막 하늘로 가서 달나라까지 갑니다. 달나라. 자, 달나라에 도착해 보니까 공룡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어요. 공룡.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얼마나 암기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풍선부터 시작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돼지. 그 다음에 동전. 다음에 우산. 그 다음에 아기. 그 다음에 막대사탕 또는 그냥 사탕. 막대사탕. 다음에 바다. 바다 위에 고래였었죠. 고래. 그 다음에 고래 등에서 막 설탕가루, 그죠? 설탕 또는 설탕가루. 그 다음에 피노키오. 그리고 달나라. 공룡. 이렇게 해서 12단어를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자, 거의 다 암기가 됐죠. 그죠? 자, 이것을 보통 12단어를 했는데 중, 고등학교에서는 한 15단어를 합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학생들이 15단어 다 맞췄듯이 여러분들이 12단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12단어를 했는데 한 80% 이상은 12단어 다 맞췄을 것이고 나머지 20%는 한두 단어 빼고 다 암기를 했을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상상하니까는 잘 암기가 되죠? 자, 그런데 빨리 암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얼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아니면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혹시라도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면 조금만 힌트만 주면은 다 또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해마학습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암기할 사항을 영상 이미지화 시켜서 상상한 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듯이 암기했을 때 그 암기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황대회 같은 걸 막 뽑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에서도 그 암기황들은 하나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해마학습법을 이용해서 상상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 단어는 어떻게 암기를 할까? 자,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eparate, 자, 분리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다 익은 빨간 사과에서 파란 사과만 분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separate 그러니까 세파라타 비슷하잖아요. 정확히 발음하면서 separate, 아, 파란 단어를 분리한다라고 상상하면서 이 뜻을 갖다가 느끼세요. 아, 분리하는 separate, 아, 세파라는 사과를 이렇게 분리한다. 알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separate. 자, 상상하면서 separate, separate. 자, 분리하다라는 뜻.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1강에 있는 12단어를 이렇게 암기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5, 6학년용 그리고 중학 기초가 되는 많은 단어들을 또 암기를 할 텐데요. 자, 책과 마찬가지로 36강으로 돼 있고요. 3강마다 그 만약에 1, 2, 3강 끝난 다음에는 1, 2, 3강 복습을 하고 4, 5, 6강 끝난 다음에는 이 4, 5, 6강을 또 복습하고 이런 3강 단위 복습 강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갖다가 하라. 뭐 안 해오면 하나 틀린데 뭐 10분씩 뭐 손 들고 있어.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만 잘 듣고 있어도 강의만으로도 100% 암기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1시간에 한 5강 정도를 완벽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60에서 한 70 단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공부하면은 8일에서 10일이면은 이 과정을 갖다가 다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한 상태로. 자, 그리고 쉽고 자세한 발음 수업. 이것은 이따가 강의 들어보시면은 제가 발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강에 있는 단어를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선식 영단어 초등 이제 5, 6학년용 1강입니다. 자, 1강에 있는 첫 번째 단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지. 자, 일단은 발음부터. 자, 이 발음은요. 지가 아닙니다. 지가 아니라 쥐예요. 쥐. 쥐에다가 이 어발음을 갖다 붙이니까는 쥐가 아니라 쥐겠죠.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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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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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판사. 판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판사가. 자, 너는 이겼어. 너는 졌지. 쥐. 쥐. 쥐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판사가 판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따라해보세요.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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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쥐지 하면서 여러분이 판사가 한번 내보세요. 쥐. 쥐. 판사. 판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단어. 자, 픽. 꼭대기. 최고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산 꼭대기에 어떻게 솟아있어요? 픽. 픽 솟아있죠? 픽. 픽 솟아있는 여기는 어디예요? 꼭대기고. 최고점이잖아요. 자, 같이 해보죠. 픽. 다시 한번. 픽. 자, 픽. 픽. 꼭대기. 최고점이에요. 자, 다음에 후크. 자,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자,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은 손이 뭘로 돼 있어요? 갈고리로 돼 있잖아요. 후크 선장의 이 갈고리를 떠올리면서 따라해보세요. 후크. 다시 한번. 후크. 자, 갈고리예요. 갈고리. 자, 다음에 니그. 자, 파다라는 뜻입니다. 니그. 자, 이 놈이 누구예요? 두더지. 두더지가 굴을 팠는데 무슨 자 모양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팠어요. 니그. 그러면 아, 디귿자 모양으로 팠구나. 자, 굴을 파는 거예요. 자, 파다. 자, 같이 해보죠. 니그. 디귿자 모양으로 파다. 다시 한번. 니그. 니그. 자, 발음 따라 하시면서 상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에 네 단어 배운 다음에는 바로 또 복습이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조지. 자, 조지. 니가 졌지? 판사. 판단하다. 자, 그 다음에 픽. 뭘까요? 픽픽 솟아있다. 자, 꼭대기. 그쵸? 최고점. 그 다음에 후크. 후크 선장의 손은? 아, 갈고리죠. 그 다음에 니그. 디귿. 디귿자 모양으로 뭐예요? 두더지가. 팠잖아요. 그죠? 뭐, 굴동을 파다 이런 뜻이에요. 파다. 자, 다음 단어 보시죠. 자, 투움. 자, 투움인데 비가 소리가 안 나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T-O-M-B. 투움. 따라 하세요. 투움. 자, 그래서 묘지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몇 명이서 울고 있어요? 투. 두 명이서 움. 투움. 두 명이서 왜 울고 있어요? 어디 앞에서? 묘지 앞에서.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울고 있다. 어디 앞에서? 묘지 앞에서. 요 묘지라는 뜻이에요. 묘지. 투움. 알겠죠? 같이 보죠? 투움. 다시 한 번. 투움. 자, 투움. 두 사람이 울고 있다. 어디 앞에서? 묘지를 갖다 떠올려셔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자, 소일. 자, 흙이나 땅을 뜻합니다. 자, 소일. 얘가 누구예요? 소. 소가 일. 일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흙을 갈고 땅을 갈잖아요. 소가. 그죠? 그래서 흙과 땅이다. 소가 일을 하는 곳은 흙과 땅이다. 자, 같이 해보죠? 소일. 그래서 소가 지금 땅을 막 파고 있죠? 땅을 갈고 있는 거 상상하셔도 되고. 요 그림을 갖다가 연상해서 요 흙과 땅에 맞춰가지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죠? 소일. 다시 한 번. 소일. 흙과 땅. 자, 다음에 이거 아까 배웠던 단어죠? separate. 새파란 사과를 갖다가 어떻게? 분리했죠? 빨간 사과로부터 분리했어요. 안 익었으니까. 분리하다. 같이 해보죠? separate. 다시 한 번. separate. 분리하다. 자, 다음에 grammar. 일단 요 발음에서 요 애 발음의 요 발음기호가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자, 요것은 그냥 가볍게 애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래서 아 한 번 벌려보세요. 아, 아. 이 상태에서 애 발음을 해보세요. 애. 그래서 grammar에요. grammar가 아니라 grammar. grammar. 다시 한 번. grammar. 다시 한 번. grammar. 자, grammar. 자, 문법이에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어가 들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게 바로 문법이자. 영어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주는 것. 문법이다. grammar. 같이 해보죠? grammar. 다시 한 번. grammar. 자,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grammar. 자, 복습해보죠. 자, 투움. 자, 투움. 두 명이서 움. 울고 있음. 어디 앞에서? 묘지 앞에서 울고 있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죠? 묘지. 그 다음에 소열. 자, 소열. 소가 일을 하는 흙과 땅이죠. 그 다음에 separate. 자, separata 요사관은. 그래서 빨간 걸로부터 분리했습니다. 분리하다. 그 다음에 grammar. 자, 글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어가 들어있는지, 목적어가 들어있는지. 바로 뭐예요? 문법이죠. grammar. 자, 그래서 문법. 자, 그 다음에 bud. 자, 식물의 싹인데 일단 발음. 자, 요 어 발음이 요렇게 삿갓 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 발음이긴 한데 아와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어와 아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발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 어. 약간 애매하게 발음해보세요. 어, 어. 자, bird. bird. 다시 한 번. bird. bird. 아시겠죠?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bird. 그래서 식물의 싹을 갖다 뜻합니다. 그래서, bird 나무에 싹이 텄어요. 봄이 되니까, bird 나무에 싹. 알겠죠? bird 나무에 뭐라고요? 싹. bird. 다시 한 번. bird. bird. bird 나무에 싹을 뜻해요. 싹. 알겠죠? 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fairy. 일단 요 F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자, 윗 이빨로 아랫 입술을 문 상태에서. f 해보세요. 윗 이빨로 아랫 입술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f 해보세요. f, f. 이렇게 하는 거예요. f. 그래서 fairy. fairy. 자, fairy 하니까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정이 나타날 때 어떻게? 회오리 바람을 쫙 일으키면서 쫙 하면서 짠 나타나잖아요. 요정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짠 나타났어요. 자, 같이 해보죠. fairy. 다시 한 번. fairy. 회오리. fairy. 자, 요정이라는 뜻이었어요. 요정. 자, 다음에 chase. 쫓다 추적하다라는 뜻이요. 잠자리가 있습니다. 나한텐 잠자리 chase. 난 잠자리 채가 있으니까 잠자리를 채가 있으니까 뭐예요? 잠자리를 쫓고 있죠. 쫓다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chase. 자, 채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한 번 행동까지 해보세요. chase. 지금 뭐하고 있어요? 쫓다. 그리고 추적하다. 다시 한 번. chase. chase. 아시겠죠? 자, 요것은 chase가 아닙니다. 취 발음이 나요. 요것은 취. 그래서 최니까는 최예요. chase. 다시 한 번. chase. 저한테는 chase. 쫓다.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bruce. 자, 요 z 발음은요. s 발음도 아니고 z 발음도 아니고 중간 발음이에요. s, z, z. z. z, z. 알겠죠? 자, bruce. 다시 한 번. bruce. 자, 멍이라는 뜻입니다. 멍이 여러분들 들면 엄마 여기 멍 들었어. 호우하고 불어줘. 그렇죠? 호우 불어줘. 어디에다? 멍에다가 불어줘. bruce. 다시 한 번. bruce. 호우 브루즈. bruce. 자, 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복습해보죠. bird. bird. 뭐예요? bird나무에 싹이었었죠. 싹. 자, 그리고 fairy. fairy. 회오리 바람 일으키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요정. 그 다음에 chase. 나한텐 최가 있어. 하면서 잠자리를 뭐 했어요? 쫓다. 추적하다. 그 다음에 bruce. bruce. 호우 불어줘. 자, 멍이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가 열두 단어를 다 암기했는데요. 다시 한 번 또 상기를 해야 돼요. 그림을 보면서. 자, judge. 자, 네가 졌지. 하면서 뭐예요? 판사. 판단하다죠. 그 다음에 pick. 픽 픽 픽 솟아있는 꼭대기. 최고점. 그 다음에 hook. hook 선장의 소는 갈고리였어요. 갈고리. 그 다음에 dig. 자, d긋자 모양으로 파다. 그죠? 두더지가. 자, 그 다음에 tomb. 자, to. 두 명이서 음. 어디 앞에서? 묘지. 그 다음에 soil. 자, 소가 일하는 흙과 땅이죠. 그 다음에 separate. 세파라니까는 빨간사그로부터 분리했어요. 분리하다. 그 다음에 grammar. 글에 뭐가 있는지. 주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있는지. 밝히는 거. 바로 그게 문법이라고 했어요. grammar. 그 다음에 bud. 자, 버드나무에 싹. 그 다음에 fairy. 회오리를 타고서 나타난 요정이죠. 요정. 그 다음에 chase. 나한텐 채가 있어.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쫓다. 추적하다. 그 다음에 bruise. 엄마 호우 불어줘. bruise. 멍이라는 뜻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기했던 걸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뜻을 말하는지 시합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자, judge. 판사. 판단하다. 픽크. 꼭대기. 최고점. 훅. 갈고리. dig. 바다. tomb. 뮤지. soil. 흙당. separate. 불리하다. grammar. 문법. bird. 싹. fairy. 요정. 요정. 쫓다. 추적하다. bruise. 멍. 아주 잘하셨어요. 자, 열두 단어 암기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금방 암기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쓰는 게 쭉 나는 힘들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책에 겨우 한 4번 정도 쓰는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쓰면서 철자 같은 것도 대충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1, 2, 3강 끝난 다음에 또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가면 완벽하게 암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